오에스엔 하수정 기자 도시어부 이태곤이 이경규를 속이려고 몰래카메라를 꾸몄다. 16일 방송되는 낚시여행 버라이어티 채널A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에서는 속고 속이는 몰래카메라 현장이 방송된다. 이태곤은 낚시바늘이 바위에 걸리자 이덕화에게 일곱자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해 마다과 경규 형님을 놀라게 하겠다라고 속삭이며 깜짝 몰래카메라를 준비했다. 잠시 뒤 이태곤은 일곱자 잠돔을 잡은 것처럼 몸을 못 가누는 신용을 하고 이덕화는 이 모습에 환호하며 여련을 펼쳤다. 왁자지껄한 소리의 선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이경규는 바로 뛰어나와 잠돔이야? 부실이야? 라며 놀란 반응을 보이고 낚시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하수정 기자